오늘은 다섯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시장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생쇼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제 하락은 너무나 이상하다. 지금 시장의 모든 지표가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외국인 기관의 하박 배팅, 푸 배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하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생쇼에서 그리고 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등 나온다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고요. 시장 오늘 예상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 반등 안 나오면 국내 주식 정말 못 해먹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미국 증시가 물론 휴장을 했고요. 휴장을 했지만 지금 유럽 증시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강진 나왔었던 지금 대만 증시도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안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간다. 제가 어제 그 공개 방송 주제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어제 편입했었던 종목이죠. 바로 효성 OMB가 오늘 그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25% 급등하면서 1차 2차 목표가를 모두 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그 효성 OMB 지금 제가 이제 비료 관련 주의 순환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보면은 그 CS 베어링 효성 OMB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까지 지금 그 릴레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그 급등을 좀 보고 오늘도 후속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런 시장 반등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정말 그 오랜만에 한번 UAM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밑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가 8,100원에서 베셀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편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400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61선 따라서 지금 지지를 해주다가 다시 정구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바닥 잡고 다시 그 저점을 찍고 지금 정구점 돌파를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점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베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죠. UAM 관련주. 자 그러면 왜 또 UAM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지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들 제가 바로 지금 UAM 관련주인 베셀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그 UAM 관련주는 우리가 그 한번 또 한 달 전에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그 한번 한 달 정도 시세 나오고 나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죠.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에 굉장히 좋은 테마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자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가 자 지금 이제 UAM 기업인 미국의 기업을 이번에 이제 1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비에어를 지금 그 이제 그 미국의 미국의 오비에어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체 바로 이제 버터플라이를 이번에 1500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또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또 UAM 시장만 좋으면은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그 정고점 돌파하는 재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그 지금 이제 또 국내 최근에 또 나왔던 재료인데요. 바로 이제 지역공항의 UAM 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포 지역에 그 2025년에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취임 100일을 맞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이번에 이제 교통체증을 해결할 친환경 수단으로서 이착륙장 착공 등 기반 다질 것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김포 지역에 UAM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이제 김포 지역이라고 하면 그 김포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아마도 이제 김포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작해서 잘 되면 이거를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UAM 관련주는 다시 전고점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셀은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영광항공청의 민간항공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파트너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협약은 도심형 항공교통 UAM을 포함한 미래 항공교통 분야에서 미국 등 글로벌 인증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맺어졌다. 그래서 내용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베셀의 개별 모멘텀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제가 뭐 또 이번에 효성 OEM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급등하기 전에 저점에서 가지고 나와서 또 이제 며칠 하루 이틀 지나서 좀 급등하는 걸 좀 노려보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효성 OEM비 후속주로.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고요. 한번 질문 한번 좀 받아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OR님께서 UAM 상용화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너무 이른 테마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수소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급등이 나오는 것 그리고 UAM이 급등이 나오는 것 모두 어떤 그 이미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고요. 항상 이런 그 테마주는 먼저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저는 UAM이 뭐 2025년에 하든 30년에 하든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기대감만 있으면 관련주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당장에 지금 2025년부터 제가 이제 자료 가지고 나왔지만 김포지역부터 10억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재료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관련주는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UAM 관련주 우리가 결국은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UAM을 그러면 될 때까지 10년, 20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면 LG, 한화 이런 거 사야 돼요. 대형주. 하지만 저는 이제 베셀을 가지고 나온 거는 당연히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이슈와 테마에 의해서 급등을 할 것으로 보고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베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제가 8,900원 잡을 거고요. 2차 목표가는 그 11,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6,500원 한번 잡아보고요. 효성 OEMB 또 오늘 또 그 거의 장중 상한가 같은 급등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